이번 시간은 픽셀 에디터라고 하는 온라인 기반의 포토샵만큼이나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픽셀이라고 읽을게요. 픽셀은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일단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픽셀이라고 하는 포토 에디팅 서비스의 여러가지 패밀리 서비스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픽셀 에디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픽셀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사진 같은 것들을 쉽게 보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적화되어 있는 도구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픽셀 imm.io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제가 사용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지를 한 달 동안 아무도 액세스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한계가 있어서 임시로 공유하기에 좋은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픽셀 에디터로 들어가서 픽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새 이미지 생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부터 이미지 열기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그것을 편집하는 것이고요. URL로부터 이미지 열기는 URL을 입력해서 이미지를 넣는 거죠. 라이브러리로부터 이미지 열기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나 또는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새 이미지로 생성이라는 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다가 그 이미지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나중에 저장될 파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는 픽셀 커버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프리셋은 이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직접 편집하고 싶으면 이 밑에 있는 넓이와 높이를 직접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픽셀의 캔버스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을 캔버스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것은 포토샵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의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캔버스에다가 이미지를 붙이거나 또는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캔버스의 크기를 변경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것 밑에 보시면 이미지 크기와 캔버스 크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캔버스 크기를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캔버스 이미지가 위치할 수 있는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이 더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합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이미지 크기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캔버스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미지도 함께 작아집니다. 그래서 캔버스 크기를 바꾸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이미지를 하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열 때는 파일을 하고요. 이미지 열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된 이미지가 있죠. 여기에 새로운 별도의 캔버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별도의 캔버스의 이미지를 이쪽에 아까 제가 생성했던 캔버스를 이동시키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캔버스의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이동시키고 싶은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 그 이미지가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끌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캔버스 크기를 바꿔볼게요. 이거를 300으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의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그 이미지가 표현되는 캔버스의 크기만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금 제가 했던 오퍼레이션, 방금 제가 했던 것을 취소하고 싶으면 Ctrl-Z 키를 누르면 입력이 취소가 됩니다. 아니면 여기는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 크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제가 이걸 300으로 하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율에 따라서 작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캔버스와 이미지의 이미지 크기와 캔버스 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특정한 부분만을 오리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 툴바에 이 자르기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 편집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그 부분만이 이미지가 잘려서 이렇게 화면에 펼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저는 이걸 취소하기 위해서 Ctrl-Z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편집하고 싶다면 편집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작업은 글씨를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입력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도구에서 여기 A라고 적혀있는 것이 문자 도구입니다.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입력하고 싶은 곳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PIXLR이라고 입력하고 글꼴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서울 남산체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색을 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하면 이렇게 바뀌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폰트, 이 글씨의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이동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편집했다면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할 때는 여기 있는 파일이라는 것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저장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저장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내 컴퓨터는 여기 있는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에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mm.io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픽슬러의 패밀리 서비스 중에 하나인 imm.io라고 하는 사진 공유 서비스로 이미지가 업로드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업로드 된 이미지는 30일 동안 액세스가 없으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픽슬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자신의 어카운트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 이미지는 픽슬러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쉽게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는 페이스북이나 플리커나 피카사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imm.io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것을 저장을 해볼게요. 확인을 누르고 작업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그리고 붙여넣기한 후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편집한 이미지에 이 URL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픽슬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 즉 캔버스를 만들고 그 캔버스의 크기를 바꾸고 그리고 그 캔버스에다가 폰트를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방법까지 가장 간단한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이 세부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